아니 근데 우픈 하면 또 정성화 씨도 주시지 않습니다. 개그맨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대학 동기들에게 10년간 세상을 웃기고 돌아올게. 네. 지금 그 목소리를 했겠죠, 한 번? 10년간.. 10년간 세상을 웃기고 돌아올게. 목끼리만 해도 안 웃긴데. 나는 거스레를 떨었습니다.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어요. 결국 실패했습니다. 자, 20년 만에 한 번 웃겨주시죠. 네. 웃긴단 말이야, 이거야. 이것도 가능해요. 뽕뽕뽕 comet 상태의 대선 투mos 작가는 실수담으로 공연할 때마다 실수담을 물어볼 때마다 없다고 했었는데 지퍼가 안 올라가서 무대를 망친 적이 있다. 실수담으로hab서 화면 레미제라블이 최고예요. 레미제라블에 보이는 장발장이 자베르를 살려주잖아요. 허리를 이렇게 낮춰서 무릎을 포박을 딱 풀어주는데 단추에 그 친구 위에 가발이 걸렸어요. 가발이 걸려서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지, 저는. 그런데 이 친구가 가발이 같이 올라오는 것 같지?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. 그게 뭐냐면 그 친구 다음 대사가 장발장 뭐 하는 기분이 있었잖아요. 그게 너무 웃긴 거야. 머리 올려. 머리 벌써 이렇게 됐고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지금 벌써 창피한 게 맞더라고요. 내가 웃으면 이 친구 팬한테 정말 나쁜 사람 된다. 그런데 그 친구가 여길 떠나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. 그거 안 하면 괜찮은데 해버렸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춘향전에서 왜 칼 쓰면 왜 그런 거였어요? 그때는 이렇게 덮여줘요. 사람들이 이미 다 웃고 난리가 났죠. 마술은 진짜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. 이 제 탓이라고? 받았어요? 네 받았어요. 시어른 씨 받았어요. 코코 박스야? 받은 거야. 받은 거야. 장오일이야? 장오일이야? 소세원 시작하라겠습니다. 아니 소세원이지 않아요. 소세원이잖아요. 받았어요. 제가 한 4m 정도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다루는 조작하는 애가 영어가 짧아. 제품 설명서가 영어야. 잘못 스위치를 올린 거예요. 그래서 4m에서 제가 추락을 했어요. 4m에서 추락을 했어요. 현재 상태가 다 철심을 박은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 전국 투어 취소되고 위약 끝내고 위약 끝내고 도와주세요. 그 마술을 다시 해요. 다음 달에 있을 11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있는 공연에서는 헬리콥터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진짜? 데이비드 카필드 그 형님이 했던 마술 중에 전 세계 마술 역사상 1위로 뽑히는 마술이에요. 15년 전에 그걸 보고 아 저걸 사야겠다. 아 사야돼요? 왜냐면 마술도 작곡처럼 저작권이 있어요. 근데 그게 한 3년 정도 제가 적금을 들었어요. 그거 사려고? 네 그거 사려고. 모아서 3년 만에 그걸 샀어요. 그래. 그래서 다시 도전해서 하는데 제 꿈이에요. 마술을 하나 보여주시죠. 자 카드 줘요 카드 카드. 카드 하나 주세요. 자 하하하하하 저기요. 하하하하 카드 막 뒤죽 박고 막 서거 놨어요. 왜 일부러 그랬어요? 일부러 뭐 하하하하하하 잘 할까봐. 하하하하 가볼게요. 키스라고 할 거예요. 응? 맹생지시라고. 어 우선 카드를 오 본인 아무거나 카드 하나만 얘기해봐요. 육 하트 육 하트 그렇죠. 여자들은 사랑의 비행 이육 하트 저런 말들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기 나온가? 여자들은 사랑은 필요합니다. 이런 얘기 안하면 안돼요. 치이스페어로 바꿔. 치이스페어. 그래 바꿔. 아 나 여기 너무 힘든데. 치이스페이든. 아니 4로 바꾸라. 충고사로. 하하하하 충고사로 바꾸라. 다이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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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. 다이까지. 와 정말 여기.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하하하하 진짜. 네네. 이제 바로 다운 시켜야지. 여기다가 승진씨가 네. 이제 사인을 하는 겁니다. 저에게 하고 싶은 말. 그 다음에 본인의 사인. 목이 길게 써. 무슨 편지 써요? 긴 것도 좋아. 계속 길게 써. 하하하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네. 4 다이아. 4 다이아를 제가 뒤집고. 이 카드를 구길 거예요. 구기고. 입술에. 무쇠. 무쇠. 하하하하 아니 왜. 가만히 있어요. 자 이제부터 제가 카드를 하나 뽑을게요. 아 이번에는 메인 위에 있는 카드. 아 네. 제가 사인을 할게요. 최윤희씨가 사이닝 카드로 갑니다. 아 네. 자 지금 승진씨는 뭐였죠? 카드가 6 다이아몬드. 4 다이아몬드. 4 다이아몬드 사인한 카드. 다이사. 죽을 사자. 저는 제 카드를 역시 구길 겁니다. 다이아. 다이아몬드 제. 무료 써. 네. 손. 필수 할 거예요. 네. 하지만. 네. 아세요? 카드를 이렇게 써. 카드? 응. 원하지 못하는게 되지. 입 빠지게. 자 자 봅시다. 자, 자 자. 아자자자. 울고 있어. 이거 봐. 혀도 오빠 안 하면 안 돼요. 야 이거. 영원 없는 마술이라 그럴려 그러죠 지금. 제 사인이든 카드로 바뀌게 됩니다. 구라형 대단하네. 이런 사람이에요. 미치겠어요 진짜. 최은호의 마술을 맞추다니. 구라형이 대단하네. 근데 언제 바뀌었지? 진짜 대단하네. 세 바퀴를 몇 개월 했었거든요. 같이 하는데 꼭 이런 식이에요. 마술하면. 뭐 어떻게 했겠지. 어떻게든 망신해 주려고 내가 오늘 제대로 걸렸어. 하하하하하하 나 이런 거 없잖아. 어. 제이. 다이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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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. 하나 더 하나 더. 잠깐만 제이 다이아가 쌍있네. 제이 다이아가 두 개네요. 아니 여기 여기. 지금 내가 든 게 제이 다이아였어. 맞아. 야 걸렸어. 하하하하. 아 차단해. 차단해. 야 승리 한번 차단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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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다이아였어. 저이 다이아였어. 야 봤어. 진짜 봤어. 그치. 내가 제이 다이아 들은 걸. 어 그래 그래. 어 그래 그래. 어 그래. 봤어. 야 왜 제이 다이아 두 개냐. 아니요. 자 이거 더 독한 게 있어야 될 텐데. 하다. 뽑으세요 뽑으세요. 자 이번에는. 제이 다이아. 하하하하. 무대만 제이 다이아로 가. 무조건 제이 다이아로 가지고 왔어. 제이 다이아가 몇 장이야 저 안에. 없어요. 알겠어요. 아 나 진짜. 나 집이야. 왜 마술사 승리를 내. 하하하하. 아니 여기도 정말. 야 대궁들이 다 그렇지. 그럼 뭐. 우리가 뭐. 어우 대단해. 이러고 보냐. 아 나 정말. 되게 이상하네. 왜 승리를 내냐고. 내가 이래서. 남자들 앞에서. 마술사도 싫어할 수 있어. 하하하하. 자 하나만 더 합시다. 하나만. 하나만 얘기해. 자. 이번에. 이번에. 훅진이 형. 훅진이 형. 훅진이 형 뽑아보세요. 그래요. 오하트. 오하트. 사인들을 MC들이 라스에게 바라는 사인들을 다 쓰세요.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합시다. 네. 사인 좀 보자. 그래 바꿔 바꿔. 계속 바꾼 거야.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. 여긴 진짜. 동정심 기대하지 마. 우리 안 속아주겠다 이거죠. 우리 안 속아. 자. 네. 가겠습니다. 하트호였죠? 네. 가 볼게요. 응. 하트호. 사인. 자. 넣었어요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씁니다. 넣었어요. 자. 그리고. 이걸 모아주세요. 뽑는 겁니다. 다. 끝까지. 네. 참여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. 중간에 있는 거 맞죠? 맞아요.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카드입니다. 맨 위로 올라옵니다. 자. 자. 맨 위로 올라옵니다. 네. 맨 위로 올라옵니다. 맨 위로 올라옵니다. 들면 안돼요? 왜 꼬집어? 왜 꼬집어? 그게 아니야? 맨 위로 올라옵니다. 뒤에서 할게. 남아봐. 자. 굴아부터 빼면 될 거 아니에요? 아니. 그대로 그대로. 들어야죠. 맨 윗장의 카드를 제가 뒤에서. 뺐어. 뺐어. 어? 이게 뭐지? 조커가 나왔어. 조커인데? 조커? 들리는 거야? 어? 제피한 거야? 야. 제피했어. 이거 똑같았죠? 이거 똑같았죠?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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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기분이 없네. 우리가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데. 그럼 10회 했으니까. 10회 했으니까. 10회 했으니까. 너무 꽉 잡고 있어. 너무 꽉 잡고 있어. 네. 다른 거 할게요. 어우 땀 흘려. 네. 없애버릴게요. 깜짝을 했죠. 카드를? 사인한 카드만 빼고. 나머지 안 없앤다고? 이게 한 장이 된다고? 이렇게 나서. 이렇게 나서. 내가 여기 있을 걸 그랬네. 아니야. 내가 지금 꽉 잡고 있어. 뛰어보세요. 좀 이상해. 카드가. 어? 잘 보시면. 어디 있을 걸 그랬어. 카드가. 모든 카드가. 다 사라지고. 중간에 단 한 장의 카드만이 남아있습니다. 단 한 장의 카드만이 남아있는데. 이 카드는 아까 제가 예언했던 대로 사인한 카드입니다. 사진 봐도 되겠습니까? 사진 봐도 되겠습니까? 아 나 진짜. 이거. 진짜 대단하다. 땅 소독이 바뀌는 거 아니야? 정말 최고다. 이게 내가 보니까. 약품 촬영 뭐야. 나는 박아 놓치지. 그냥. 약품 촬영. 그래 그래. 여기 사진기 있잖아 그거. 이렇게 이렇게 찍고 나서 이렇게 하면. 참 의심 많아요.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이거를 다시 원 카드로 만들 수가 있나요? 그럼 여기 다시 나왔을 때 하겠습니다. 아하하하하하 눌러버리네. 아 근데 진짜 저거 나 줘. 아 네네. 고마워. 아 이건 난 알아. 어떻게 하면 바꿔지게 한 거지. 아니 알아. 원래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. 이 위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. 그렇지. 그리고 이 안에다 넣은 거야 이거를. 아니야. 그리고 아까 우의 카드가. 아 쪼그만 뺐구나. 쪼그만 뺐구나. 넣으셨던 거잖아. 아 나 진짜. 우리 한국에 항수한테 미치겠네. 내가 이 나라를 이따야지 진짜. 저거야. 저거야. 잘했다. 고맙다 야. 아니야. 우리 억울하게 지키만 할 뻔 했어. 아니야 아니야. 원래 이거 있어 원래. 야 이렇게. 이렇게 하니까 똑같아. 똑같아 카드야. 나 진짜 이 자리 너무 힘들어요. 원래 이 두 장밖에 없었던 거나 이거죠. 그렇지 그렇지. 이게 남자들이 문제가 있어요. 한국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오빠 저 신기하는 꼴을 못 봐. 남자가 옆에서 야 저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잘 모르는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? 이게 정답이 아니야. 근데 얘기는 못 해.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였다.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.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잖아요. 이게 어떤 마수사들이 습득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한 스킬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. 알면 존중해주세요. 존중 좀 해주세요. 야스는 안 넘어간다고. 저희 식으로 존중하는 거예요. 아니 우리가 여기서 어 이러면 저게 아니야. 이 방금 매직 콘서트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. 안 그래. 그 시절 얼마나 왔는데. 다 부어놨어. 다 부어놨어. 다 부어놨어. 하하하하하하